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지같은 내로남부를 시전, 결국 명판관 우리 AI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세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자기 시어머니는 절대 죽어도 안되고 자기 친정엄마한테만 몰래 알려준 마누라 추궁을 했더니 여자가 결국 가출해버렸습니다. 원제, 아내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2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지 7개월 된 새신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아내와 큰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 길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는데 자기 친정으로 간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참고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 즉 어제가 원래는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식품업체를 바꾸는 중요한 미팅이 생겨가지고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점심때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한거에요. 그래서 밥도 안땡기고 날도 더워서 그래가지고 그냥 덩그러니 옷만 벗고 쇼파에 누워서 한숨 자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삑삑삑삑 돌악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 우리 마누라가 오늘 일찍 온다 그랬나? 그런적 없는데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조용히 현관을 바라봤죠. 그런데 헐 갑자기 장모님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저는 팬티바람이라 깜짝 놀랐고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을 급히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장모님도 당황하셨죠? 예. 그런 뒤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드리고 아니 장모님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꽁서방 집에 있었네? 우리 꽁꽁이가 말 안했나? 내가 반찬 좀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당신 손에 들려있던 여러가지 물건들을 풀어놔요. 그리고 잠시 적막이 흐르다가 근데 자네 밥은 먹었나? 이러길래 아 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둘러댔는데요. 장모님은 여기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반찬만 두고 급히 돌아 나갔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정확히 왜 그런건지 모르고 있다가 장모님이 나가신 뒤에야 아 왜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신신당부를 해서 그렇게 된건데요. 결혼 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신혼집 비밀번호는 양가 어른들 그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안 알려줄거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돼? 이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 아내에는 그게 아니었던거죠. 특히 처갓댁에 갔을때도 아내는 본인의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또 여가없이 몇번씩이나 강력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아빠도 우리집 비밀번호 안 알려줄거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위인 제가 집에 있는 동안 그걸 모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으니까 장모님도 당황할만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에 아내가 집에 왔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아내가 먼저 선수를 쳤죠. 이미 장모님한테 연락을 받았나봅니다. 하는 말이 이래요. 아니 아까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반찬 주신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오빠 그때 집에 있었다면서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비밀번호 안 알려줘도 될 뻔했는데 근데 왜 빨리 끝났다고 말을 안했어? 이렇게 어? 둘러대는데 그냥 내가 했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나왔으면 저도 그냥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뭐랄까 그 속이 뻔히 보이는 핑계를 대는게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도 살짝 삐딱선을 탔어요. 아니 어머님 댁이 먼것도 아니고 겨우 10분거리인데 굳이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었던걸까? 어? 그리고 내 생각엔 말이지 오늘이 아니고 그냥 그 이전에 이미 우리집 비밀번호를 당신이 알려준거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좀 살살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저를 가만히 쳐다만 보고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래서 언제 알려드린거요?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어? 또 그걸 말로 했다기보다는 내 생각으론 문자를 보냈을 것 같은데 정말 어? 네 말처럼 오늘 알려드린게 맞으면 당연히 그 문자 내역이 있겠지? 보여줘봐. 당신 폰 확인좀 해보게 해줘봐. 그리고 전화로 알려드려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오늘 통화목록이 떴을테니까 장모님이 먼저 전화를 했는지 보자. 확인시켜줘. 이렇게 나갔더니 대뜸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역시 제가 찔러본게 정확하다는게 입증되는 순간이었죠. 진짜 이쯤 되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더 화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긁었어요. 아니 너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한테 우리집 비밀번호 절대 알려드리면 안된다고 노래 부르던 사람 아니었냐? 어? 그런데 뭐야? 막상 결혼하니까 마음이 변하는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우리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겠냐? 야 그지같다? 등등등. 제가 좀 그래요. 계속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대꾸는 못하고 결국 울음을 빡 터뜨립니다. 울더라고.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몇가지 자기 짐을 챙기더니 야 이 나쁜 새끼야!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한 자백과 사과를 원했던건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되레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는 진짜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아내가 친정으로 갔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근데 아내 본인에 포함해가지고 그 누구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아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설마 이거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아내를 달래고 어르고 집으로 다시 데려오길 원하는건 아니겠죠? 아니 아니 그거 맞는거 같습니다.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예정인데 제 아내라지만 진짜 오만장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지같은 내로남불도 모자라 집까지 쳐끼어 나가버렸네 예 이거 절대 데리러 가면 안됩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일단 그지같은 짓거리 못하게 잡아 쫙쳐버리든지 그게 아니면 반대로 니가 잡혀 살면서 차가 싶구만 막 오게 만들든지 해야지 뭐 2번 명심하세요 그거 데리러 가면 그 순간부터 쓴이는 평생 호구되는 겁니다. 3번 끌끌끌 신혼집에 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는건 싫고 자기 친정엄만에 와도 되나봅니다. 내로남불 7이네요. 만약 이참에 처가에서 연락이 오면 양가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도 만약 사과를 안하면 나도 똑같이 할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번 에이씨 겨우 저런 쫌팽이놈이랑 결혼하다니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너같은 년 만날 남자가 훨씬 더 불쌍하다 이년아. 5번 부부간의 약속도 안 지키고 그것도 지가 먼저 한 약속인데 친정에 뽀로로 달려가는게 참 무서웠나봐요. 끌끌끌끌 6번 아니 여기 뭐야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네 물론 비밀번호를 알려준건 여자 잘못이 맞지만 애초에 문제를 해결할 생각없이 상대방을 계속 몰아대며 비꼬는 소리만 해대는 남편도 문제 있는거 아니야? 끌끌 아니 저기요 님은 애초에라는 말을 알고 쓰는거에요? 애초에 거짓말을 한건 남자가 아니라 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도 없이 끝까지 자기 잘못 아니라며 거짓말에 대가리 굴리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울면서 친정으로 도망간건데 이중도면 양반 아니에요? 비꼬기만 한거 말이야 안 맞은게 다행이지. 2번 사과를 했는데도 남편이 계속 비꼬았다. 그럼 남편도 잘못이 있죠. 하지만 이건 아내가 먼저 끝까지 사과도 안하고 화만 내다가 울면서 자기 부모집으로 도망간거 아닌가요? 아니 어린 애새끼도 아니고 잘못한거 사과도 못해요? 아까 개처럼 8살인가 봅니다. 7반 딸이 저러는데 그걸 받아준거 보면 조만간 쓴 일을 호출해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그러다 그렇지 남자가 쫌팽이처럼 그러면 쓰겠냐? 이러면서 집단 가스라이팅 시전할거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불편해서 그냥 그러자고 했네 미안하네 꽁서방 이렇게 사과라도 한다면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이구 남자가 이 말 나오는 순간 그냥 개노답이라는거 알고 계세요. 8번 쓴이 아내 지금 보니까 맞벌이인거 같은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빈집에 비번치고 들어오는건 아내 며느리 입장에선 고약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시모들은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든 말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이나 이러면서 냉장고나 열어보고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 청소상태가 어떤지 세탁기 막 열어서 보고 막 확인하고 그런 점검하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아이고 우리 딸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내가 반찬 좀 갖다줘야지 내가 청소를 좀 해줘야지 빨래를 좀 돌려줘야지 이런 마인드로 오는거잖아요. 어떻게 갔냐고 그리고 너도 그래요 니네 장모님이 주는 반찬 맛있게 처먹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고요. 차라리 화를 내든가 왜 비아냥거리고 비꼬는거야 진짜 별로다. 되들까 아니 이게 뭐라는거야 진짜 야 여자 망신시키지 마라 2번 끌깔깔 개소리 짠다 진짜 4위 입장에서도 장모님 오면 내가 자기 딸이랑 살림 반반 제대로 잘하고 있는건지 자기 딸내미한테 잘해주고 있는건지 그 점검 받는 느낌이야 똑같아 뭐가 달라 9번 여기 몇몇 미친 댓글들 아무리 같은 여자라지만 제발 편 들걸 들어라 진짜 내 지인이면 이거 당장 손절감이야 세상에 뭐라는거야 10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건 저 여자가 미친거죠 아니 가해자 편드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거니 여기에 되들까 맞아요 저도 여자인데 이걸 왜 편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꾸 남자한테 뭐 쫌팽이다 속이 좁다 미친거 같아 지들 오빠나 남동생이 이런 거지같은 꼴을 당해도 똑같은 소리 할건가 주로 어떤 댓글이냐면 남자답지 못하게 왜 사람을 비비 꼬아가지고 울게 만드냐 니가 그러고도 남자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AI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장모님은 저걸 어떻게 알고 있는걸까 뻔합니다 아내가 알려준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긴급상황을 대비하려는 선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고 엄마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 이런 점 역시 고려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시어머니는 왜 그걸 모르고 있냐 알릴거면 두 집 다 알려야지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보냐 그렇습니다 모순입니다 죄송합니다 AI가 진짜로 그랬어요 자기 말이 모순이라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내와 장모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되지 답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변호사 찾아가라 물론 이 답변들 사이사이에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해봐라 이런 말들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빼고 가져온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 AI조차 혼미함을 가지게 만든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